국민의힘과 합당이 결렬이 됐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부호영 대표 시절에 오히려 합당을 두 분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훨씬 더 모양이 보기 좋았을 텐데 그때 왜 합당을 안 했을까나 얘기하시는데 그때 왜 이준석 대표 바뀌기 전에 그때 합당을 쳐줬지 않으셨어요? 그게 국민의힘 사정 때문에 합당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에 당대표 권한대행이었으니까 저랑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렇게 걸림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합당을 이루고 나서 당대표 출마하면 다른 후보들 반대가 굉장히 거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지 않는다면 당장 할 수 있는데 당대표 출마를 하게 됐으니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본인이 지금 못하는 것은 양해해달라 다음으로 넘기자 이렇게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뽑혔지 않습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당시도 당대표 권한대행이니까 저를 찾아와서는 국민의힘 사정 때문에 지금 당장 통합을 못하는 걸 또 양해해달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먼저 통합을 하고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 국민의당 당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투표가 누구한테 갈지를 몰라서 그 당시에 여러 당대표 후보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설득하기가 굉장히 난감하니까 저보고 또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 또 기다렸습니다. 양보를 하시던 안대표가 그 다음에는 양해를 하고 기다렸는데 저는 계속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에 계속 저는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화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달리기 열심히 했죠. 열심히 달리셨군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접촉을 해보고 나서 이런 정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부패할 것이다. 무능하다. 이런 예언들을 하셨는데 이 협상 파트너로 이준석 대표를 겪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우선은 제가 이제 당대표 자격으로 협상을 한 일이 여러 번입니다. 제가 당대표를 지금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저는 상대 정치인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지지하거나 또는 그분의 소속 당원들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개인에 대한 코멘트는 안 하시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협상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라 스타일들은 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은 제가 말씀드린 바 대르고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면은 이게 국민의힘이 결국 약간 좀 약속이 안 한 건가요? 지금 와서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만 일단은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사실 통합을 하고자 했던 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지지층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작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사실 지지층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이게 도저히 지지층 확대도 안 되고 이건 정권 교체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야당인데요. 7, 8%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단순히 제2야당은 사라지고 제1야당의 지지율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면 그건 오히려 정권 교체에 굉장히 반대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고민 때문에 이 일이 중단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 유권자이나 야당 지지층으로서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대선이 다가올수록 어쨌든 야권 전체가 결집이 돼야 돼가지고 한 번의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부에 원래 기대했던 통합도 안 되고 야당 후보들도 이런 난리받는 양상을 보이니까 사실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한 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대1로 이렇게 싸우면 국민의힘이 이길 확률이 4.7 재보궐선거 직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것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뒤처졌습니다. 그리고 또 야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합이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합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 아니면 정권 유지를 바라느냐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은데 실제 후보들을 대입을 해보면 반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도층은 어떤 분들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오랜 민주당 지지자와 그리고 또 아주 오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리고 또 정권 교체만 된다면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도층은 정권 교체보다도 누가 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 대한민국 베터 코리아로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사실은 더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단순히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이 정권 교체한 결과로 대한민국이 더 좋아지겠다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제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불행하게도 이런 대선 후보 토론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제 시작할 것이고 이런 와중에도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그런 담론이 보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바지가 나를 난무하고 이상한 소리들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아무도 우리나라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뭘 먹고 살 건지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쪽으로 담론을 주도해 나가서 정권 교체가 되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저희들 국민의당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 보조...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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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